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넷마블인데요. 68,500원에 15%인데 샀는 데가 오래됐어요. 아, 68,500원에. 구매해가지고 고생 낮춰놨는 건데요. 그렇군요. 잘 낮췄습니다. 일단 게임 관련주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. 왜냐? 게임 관련주는요. 정말 재밌는 종목이에요. 저도 이제 한때 전업을 할 때는 게임 관련주, 게임주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. 왜 그런가 하면요. 게임 관련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부족하고 탄력이 부족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끼가 부족하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. 그렇죠? 끼라는 게 올라갈 때 얼마나 팡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데 팡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면 일수록 밑으로 팡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다른 종목들은 10%, 20%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친다며 이런 게임 관련주들은요. 변동성 자체가 위로 막 60%, 밑으로도 60%입니다.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도 엄청 많이 빠지고 깊게 빠지고 단기간에 빨리 빠져버리는 특징이 있고요. 그리고 올라갈 때도 순식간에 바바바방 올라가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매인가라고 하면요. 개인 투자자들은 그 밑으로 밀려갈 때 그 공포감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는 않아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시청자님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췄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할 만한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주가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위험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로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. 단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한 6만 8천 원, 7만 원 자리잖아요. 그렇죠? 이 자리가 다 좋은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항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고민하지 마세요. 내 본정 근처잖아요. 그렇죠? 더 가든 안 가든 나는 일단 절반 파는 겁니다. 더 가든 안 가든요. 더 가면 남아있는 절반이 수익을 내줄 거고 더 안 가면 얘가 떨어졌을 때 4만 5천 원이든 5만 원짜리든 또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를 지금보다도 더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. 돈을 새로 들이지도 않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여기서 어떡할까 고민할 시기에 그냥 파시면 되는 거예요. 맨터님 어제 좀 팔라고 하던데 못 팔아가지고 아니요. 그게 아니고. 지금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니까. 그게 아니고 6만 8천 원짜리, 7만 원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안 나고요? 남편 간다. 네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지금 게임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특히나 넷마블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마 7만 원짜리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 이렇게 올라와줄 것 같거든요. 저기까지 올라올 때 만약에 거리랑이 실면서 강한 슈팅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오른쪽 엉덩이가 무거운 쌍바닥을 그리고 살짝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올라가다가 한 9만 원짜리쯤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만 원짜리 뚫으면 한 8만 5천 원부터 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7만 원짜리가 뚫리지 않는다 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본전 라인쯤에서 비중부터 일단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하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딱 쟁여놓고 기다려버리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